삼각형 abc에서의 세변의 중점의 좌표가 각각 이렇게 될때요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공식을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이론상으론 그래요 이렇게 뭐 abc가 있으면 abc의 중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자네 그럼 요것의 무게중심은 원래 큰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이래요 그래서 1 더하면 돼 1 더하기 5 더하기 3 3 그 다음에 2 더하기 3 더하기 7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몇이지 9죠 3 얘는 12 4 그래서 2 더하면 7 이렇게 나옵니다